정부가 과천청사 일대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과천시에서는 지난 한 주간 반대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정부계획의 조건부 참석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재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4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정부 과천청사 등의 구규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분양주택을 짓는 건 더 이상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주택이 로또 분양으로 인한 또 하나의 투기 자산이 되고 있다며 전부를 질 좋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중에 과천청사 일대 공공주택 건립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세대의 50%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나머지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과천시 지역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과천시민들과 시청, 시의회가 합심해 공공주택 건립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정부는 물론 경기도까지도 이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정부 과천청사부지가 지역에 남은 유일한 가용자원이라며 과천의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사 시민광장은 과천청사가 세정시를 이전할 때 과천의 미래 발전과 우리의 후손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과천시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약속의 땅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과천이 다시 청사마당이 난개발되는 것을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고 정부가 과천청사일 때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과천시 지역사회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시민과 시청, 시의회가 함께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시민들은 과천청사 앞 유휴지에서 텐트 시위를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경기 뉴스 이재호입니다. 경기 뉴스 이재호입니다.